한 가지는 동기가 필요해요. 슬플 때나 화날 때나 행복할 때나 옆에 있어주면 큰 힘이 되고요. 그리고 서로 퇴사하지 못하게 잘해줘요. 버티게 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. 취미가 필요해요. 입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취미가 없었는데 취미가 생겨서 직장 생활하면서 안에는 취미가 없는데 취미가 없을 수 있더라고요. 취미가 안타깝습니다. 중요한 것은 블루라이트 안경이에요. 문장가서도 컴퓨터로 봐야 되니까 블루라이트 안경이 필요합니다.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. 문장가서도 컴퓨터로 봐야 되니까 크롱이 워스에 압박하니 문장가서 취미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취미가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